하느님 나라 성경 관통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하느님 나라 성경 관통 세상이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목사님 은혜로우시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나라 성경 관통 이 시간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책인데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예수님 이렇게 전했다고 정리했죠 마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게 다 복음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 보석이라면 각도를 조금 달리하면서 아름답게 빛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다 핵심이죠 핵심 그럼요 그러면 마테마가 오늘은 누가 복음 관통인 것 같아요 네 누가는 누구에게 왜 이 책을 썼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마테마가 누가를 흔히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관점으로 기록됐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게 또 그렇게 같은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할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사실 마테마가 누가가 다 달라요 그렇죠 쓴 목적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그 기록하는 관점이 있죠 이를테면 그분의 탄생과 또 그분의 갈릴리 사역 또 예루살렘으로의 이동 또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 같은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하고요 또 다룬 그 내용들 그 내용도 엇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비교적 다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강조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모두 다 각자 독특한 책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마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왕이신 예수님 마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분량이 짧았었고요 그렇죠 쉽게 쉽게 기적을 또 강조했었고 그러면 오늘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소개했는가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목은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비슷비슷한데요 비슷하죠 하여튼 온 인류의 구원자에 있어서 좋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크게 보면 이것도 역시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내용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들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다 알듯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부분이 다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간 누가 보금의 특징은 10장에서 19장 이 굉장히 긴 9장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과정이에요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동하는데 왜 이렇게 기냐 이 중간에 19개의 비유가 나와요 19개 9개도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은 비유가 이 안에 담겨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누구나 다 아는 비유도 있어요 탕자의 비유 이런 게 여기 있죠 이 비유로 너무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선생님에게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 이 누가 보금의 중간에 길게 들어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실 이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는 방송가족이라면 안 읽어보신 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세요? 누가 보금을 한번 쭉 보시면 24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10장부터 19장까지는 다른 보금소와는 비교가 되게 10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19개의 비유를 가르치셨던 그렇죠 그 부분들 조금 특징적인 좋아요 그렇게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누가 보금의 특징을 조금 더 정리하자면 저희가 이제 마테는 유대인 마가는 이방인 이방인 그러면 누가는 누가는 앞에 나와요 그냥 내가 데오빌로의 가카에게 보내겠다 그 한 사람이네 그렇죠 그럼 왜 이 한 사람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칼빈이라는 아주 우리의 유명한 선생님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쓸 때 그 앞에 당시에 왕이었던 프랑스와 일세에게 바치는 글을 써요 서문에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쓰느냐 그런데 왜 왕에게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하냐 항상 어느 시대나요 좀 특징이 있는데 이 누가 보금 시대에도 어느 왕 어느 지역에 다스리는 통치자 그가 만약에 신앙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박해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신앙은 그래도 건전하고 좋은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렇죠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이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마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렇죠 가명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는 그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 이해 가시죠 왜 유대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렇죠 온 인류의 구원자 왜 그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썼다 여러분 누가가 그 누구 하면 데오빌로에게 맞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데오빌로는 누군가 그렇죠 아마도 많은 연구가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요 누가 보금 관통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목사님 누가 보금 관통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특징적으로 중간 부분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죠 10장부터 19장까지 그렇죠 비유가 많이 나온다 여기에 어떤 비유들이 나오냐면 좀 유명한 거 일단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 나오죠 이건 진짜 유명한 비유잖아요 진짜 너희 이웃이 누구냐 그렇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을 선하다 특징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재물만 막 싸놓다가 재물 못 쓰고 호련히 떠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12장에 나오고요 1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5장에는 비유가 3개가 연속으로 나와요 처음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거 우리 잃은 양 얼마나 잃은 양 얼마 많이 얘기해요 잃은 양 잔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 셋 다 똑같은 거죠 사실 잃어버린 것을 결국은 찾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1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18장에 가보면 불이한 재판관 어떤 너무 악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안 들어줘요 강청 네 그런데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도 나는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야 이 너무나 간청하니까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다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비유 그런 비유까지 이 모든 비유가요 누가 보금에만 나온다는 사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이한 재판관 과부 같은 이 비유는 어찌 보면 좀 억지 아닌가 억지죠 민폐를 끼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네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간청하면 듣는데 왜 하나님께 간청하고 나오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이신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비유가 누가에 의해서 누가 보금 10장에서 19장 사이에 누가 보금에만 나온다 19개가 그렇게 좀 재밌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인트는 참 중요한 포인트 이 예화는 누가 보금에만 누가에만 나온다 10장부터 19장까지 읽다 보면 아마 이 부분이 너무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그런데 이럴 때 있어요 목사님 어쩔 때는 마태보금에 있는 게 분명 마가보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딨나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누가 보금에 10장부터 19장까지 이 비유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가 보금에만 나온다 그렇죠 특징적인 19개 좋습니다 자 오늘 누가 보금의 핵심적인 내용들 더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소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해시나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누가는 전도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책이고요 간단히 제가 소개하면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 누가 듣나요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던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은 어부 세리도 부르시고 심지어는 세리장사께오 창기들도 예수님을 구원하십니다 힘도 없는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사마리아인들이요 좋게 나온 거는 여기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각계각층의 모든 소외된 이들까지도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드러내므로써 누가는 그 대오빌로 라고 하는 어떤 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온 인류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모든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 결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좋습니다 누가복음 성경관통 진행하고 있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마무리 주시죠 세상에 어떤 통치자 또 어떤 현자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오직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나의 구원도 오늘 확신하시고요 어느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잃은 아들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한주 되시길 축복해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의 10장부터 19장까지 19개의 비유의 사건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서 가르쳐주시는데 오늘 그 가르침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방송 들으면서 누가복음 그렇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싶죠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누가복음 꼭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요한복음이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관통 목사님 세상협입교회 이종필 목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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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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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